1.8인치 웜 1.8g 클리어 1.8인치 웜의 2g 지그헤드 1.8인치 웜의 2g 지그헤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다 부자 바자스 오케이! 우와! 사이즈! 청색불납 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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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오케 히트 이상하나 오케이 히트 어 이거 뭐야 가만히 냅뒀는데 물었네 던져놓고 한참 있었는데 뭐 던져봐야겠네 되게 멀리 바닥이었어 어 완전 사거리 끝에서 네 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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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아니 고기가 보인다니까 이것도 청벌 지금 히트 와 У República 히크 왔다 히크 폴링 마이트다 침힛 빠르다 멘탈